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전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실전연기, 실전연기가 뭘까요?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정말로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배우로서 활약을 할 수 있게끔, 연기의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연기의 어떤 고급 과정까지 전 강의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디션을 사실 계속 보러 다니고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스타 마케팅 또는 스타 캐스팅이라고 해서 연기력보다는 어떤 스타 위주의 그런 쪽으로 많이 출연이라든가 또는 배우로서 활약을 했다면 마케팅적으로요. 지금은 관객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객의 눈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영화라든가 드라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유럽 또는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깐느 영화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출품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오히려 잘된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왜? 실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탁이 될 수 있다는 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저도 오디션을 한 60번, 70번 정도 봤거든요. 이제껏. 그런데 보면 검객이 되게 많아요. 숨은 검객.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통 볼 때 뭘 하냐면 영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3, 4일 정도 전에 지정연기가 나와요. 지정연기가 나오고 보통 두 가지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대사가 나오면 준비를 하죠. 사람들이. 칼을 가는 거죠. 칼을 누가 더 날카롭게 갈아서 부드럽게 쓱 배냐. 밴다는 건 누구죠? 오디션 면접관이겠죠. 내 연기가 이 정도로 부드럽다. 한 칼에 딱 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객들이 지리산, 제주도, 연평도를 비롯해서 각 곳에 숨어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우물한 개구리가 바다를 모르듯이 그 우물을 딱 뛰쳐나오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숨은 곳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칼을 갈아야 될 것이냐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좋은 기회다. 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외모를 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나가시는 송강호 씨라든가 또는 설경구 씨라든가 또는 황정민 씨라든가 여배우들도 많잖아요. 지금 잘나가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외모가 화려하거나 외모로서 이렇게 뜬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실력이에요. 지나가면 사실 쌀집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에 나왔을 때 아 정말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연기를 잘하는 것만으로 그만큼 실력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카롭게 칼을 가는데 그냥 한 가지 칼을 갈지 마시고요. 오디션 얘기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칼이 있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른 연장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망치를 갖고 있는데 때리면 뭉개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단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시미도 있어야 되고 낫도 있어야 된다. 한 3, 4개에서 5개 정도의 그런 연장을 많이 준비할수록 유리하겠죠. 어? 이 친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네요. 왜? 오디션이라는 게 15분? 길어야 15분. 저는 40분을 본 적도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즉, 긍성이라든가 또는 준비된 모든 것들을. 이해 가시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면접관들이 한 5분 앉아서 봤다면 요새는 인물 조감독이 카메라로 찍는 경우가 많아요. 핸디라든가 이렇게 찍어서 왜냐? 감독님이 바쁘시잖아요. 제작사도 만나야 되고 투자사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서 찍어놓은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친구들 괜찮은 신인들을 영화에서 전부 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괜찮은 신인들도 많이 등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등용문이 여러분들한테도 펼쳐진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칼을 가십시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연기의 기초에 대해서 연기의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연기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자연스러운 연기를 자연스러운 연기가 지금 대세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점점 더 사람들이 뭐랄까? 진짜 같은 연기 또는 저 사람은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리얼하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아까 눈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선구안이 더 날카로워지고 매의 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들키시면 안 되겠죠? 연기를 할 때 어? 연기를 하고 있네? 들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입니다. 정확히 분석을 하시라는 거죠. 어떤 대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물 분석서부터 시작해서 대사 분석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하시라는 거 이 정확한 반응은 뭐냐면 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분석을 철저히 했습니다. 연기라는 게 뭐예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죠. 현재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연기를 할 때는 잊어버리고 해야 돼요. 다시. 모르는 척. 그렇다면 선생님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천재세요? 모차르트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선행학습 같은 경우 선행학습 같은 그런 비유죠. 정확한 분석이란 말은 그 상태에서 배우들과 합을 맞춰갖고 정말 리얼하게 반응을 해주면 현장성과 분석이 5대 5로 만나서 완벽한 자연스러운 연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정확한 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 신, 대사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정확한 반응. 되게 중요하죠. 거듭 얘기하지만 송강호 같은 배우가 리액션이 너무 좋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영화를 보면서 잘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반응과 감정.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를 밀었는데 이렇게 밀었는데 이렇게 막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때렸는데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이건 과한 반응이잖아요. 또는 닿지도 않았는데 피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지나치거나 부족한 그런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주는 만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사실 리액션이라는 건 연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만큼만 받을 줄 아는 약으로 따지면 이렇게 멀리 날아갔는데 그 위치에 정확히 그 수비수가 공을 잡을 수 있도록 또는 투수가 던졌을 때 포수가 그 위치에 잡고 그 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감안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리액션 이게 연기에서의 정확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인데 어 인물 분석 그냥 대사 분석은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외형적인 외형적인 분석 외형 그 다음 내면을 나눠서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체형은 어떨 것이며 소리의 뭐 소리가 중저음인지 하이톤인지 또는 느린 건지 빠른 건지 그 다음에 대사가 아 저기 뭐야 내면 같은 경우는 성격 또는 이 사람이 직업 가정환경 특징 그 다음에 버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을 할수록 인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기를 메소드 연기라고 하거든요. 메소드 연기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포괄적이었는데 점점 좁혀서 가지를 다 쳐서 이렇게 하나의 인물 하나의 어떤 그 성향이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메소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와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 움직이는 건전지 에너지 내가 이만큼 태엽을 감았어요. 또는 건전지를 넣었어. 그럼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낚시를 가려고 해요. 낚시. 그러면 낚시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기를 잡는 게 뭐가 되겠죠.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행동은 뭡니까. 어떻게 잡는 건지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리를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민물낚시인지 바다 낚시인지 거기에 따라서 찌는 어떤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고 조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끼를 뭘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목표는 건전지에 대한 것 행동은 방법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과 반응이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연기가 이루어진다는 것 한 번 더 유념하시고요. 연기의 구분 내면 연기가 내면 연기와 외형 연기로 이루어졌다. 내면 연기는 19세기에 유명한 연출가인 스탄슬라브스키 러시아의 작가이면서 연출가죠. 스탄슬라브스키가 보완해 낸 것으로 지금의 어떤 리얼리즘 사실주의와 연관이 되는 연관검색어죠. 내면에서 나타나는 연기 또는 정서적 기억과 집중 배우의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감정을 제가 하려고 해요. 슬픈 슬픈 감정 그럼 스탄슬라브스키가 내면 연기를 내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 기억 있잖아요. 슬펐을 때 슬펐을 때를 집중을 해서 그 감정을 유발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정서적 기억이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를 해. 여러분들 죽여본 적 있어요 사람?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교도소에 가셔야 돼요. 바로 이거 새고랑 차고 그런데 그런 역할 내가 해보지 못한 기억 해보지 못한 경험들은 만일에 내가 스탄슬라브스키가 스탄슬라브스키가 if라는 말을 했는데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상황에 집중을 해라. 즉 정서적 기억과 집중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내면 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뭘까요? 내면 연기의 단점. 너무 내면을 파고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면으로 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그런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그래서 발견된 게 외형 연기라는 것. 보완된 게 누가? 메이올드나 그로톱스키라는 스탄슬라브스키 제자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외형으로 한 연기 좀 말이 어려운데 내면으로 하는 연기는 감정을 감정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유발해서 그게 호흡이라든가 신체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라면 외형 연기는 반대요. 호흡 또는 움직임을 통해서 정서를 유발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배우의 표현이 중요하고 호흡과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내면윤기에는 난 네가 싫어라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해요. 이런 상황들을 집중을 해서 어떤 정서적 기억 또는 만일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네가 싫어. 또는 난 네가 싫으니까 좀 나가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내면 연기죠. 그럼 외형 연기는 뭐냐면 호흡이라든가 먼저 호흡을 생각을 할 때 싫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호흡이죠? 내뱉습니까? 아니면 들여 마십니까? 들숨이에요? 날숨이에요? 들여 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내뱉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거든요. 내뱉는 숨이죠. 그러니까 그 호흡을 만드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좀 뛰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뛰어서 호흡을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난 네가 싫어. 감정이 없는데 그냥 호흡만 갖고 내뱉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만들어진다 라는 원리죠. 이해 가셨어요? 움직임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움직임을 유발할 땐 뭐냐면 싫어라는 생각을 해요. 나 이 사람이 너무 싫어. 나 너 너무 싫으니까 좀 좀 갈래? 절로? 아니면 나 네가 너무 싫으니까 좀 나갈래?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임을 유발하는 거고 이번에는 움직임이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먼저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 직선적인 느낌이겠죠. 그리고 빠른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야야 먼저 이렇게 딱 펴서 야 이러다 보니까 이 느낌이 이 강한 느낌이 감정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싫고 흥분하는 느낌을 또는 만약에 천천히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작 이 리듬과 템포에 맞는 감정이 유발된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감정이 그리움이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이런 거가 더 맞겠죠? 이해 가세요? 또는 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내면 연기는 이런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정서가 유발이 된다. 아 힘들어. 정서가 생각이 정서를 유발해서 호흡을 야기시켰죠.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로 호흡을 만들어요. 먼저 이런 호흡 날숨으로 호흡을 유발하니까 감정이 생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내면 연기와 외형 연기는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위한 연기예요?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뭐 대통령 선거처럼 어느 당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연기 생활에 또는 배우 생활에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극 연기 연극 뭐죠? 일단 관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한 명 두고 하면 민망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연극할 때 다섯 명 두고 한 적 있었는데 관객이 민망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관객을 위한 연기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발성이라든가 관객에게 충분히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연극 연기라면 영화 연기나 또는 드라마 연기 방송 연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1인을 위한 연기라는 거예요. 물론 영화 연기와 드라마 연기는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조금 더 영화 연기는 스크린 스크린 꽉 차기 때문에 뭐랄까요? 밀도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왜? 환경이 집중을 하잖아요. 극장 안에서 밥 먹으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팝콘까지 먹을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 연기는 집에서 식사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기가 더 중요해요. 편안한 연기 이해 가세요? 그런데 본질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1인을 위한 연기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극처럼 펼치는 표현이 아니고 절제된 연기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만 좀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런데 연극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그만 좀 해! 아 그만 좀 하라고!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연기보다는 아 좀 그만 좀 해.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풀샷이 아니고 바스트샷이나 클로즈업으로 들어온다면 이 카메라 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른 강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말고요. 카메라 연기로 다시 인강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샷에 따라서 또는 바스트는 뭐죠? 가슴까지죠. 그 다음에 클로즈는 얼굴까지 풀샷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본적인 샷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연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가령 이만큼 클로즈업이 들어왔는데 아 그만 좀 해!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클로즈업에서는 눈빛이 중요하거든요. 시선 처리 이렇게 클로즈업인데 그만 좀 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떨궈졌다가 올라가는 것만 해도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연극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에서 연극 연기를 오래 하신 분은 저는 너무 존경하는데 그런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클로즈업에 대한 개녀라든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흔들어 버려요. 아 그만 좀 해! 라든가 그러면 그거를 이만한 스크린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갈 수 있습니다. 관객이 부담스럽다고 놀래요. 공포 영화가 돼요. 그 순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샷에 따른 다른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배우가 되려면 좋은 배우가 되려면 일단은 칼을 날카롭게 가려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디션장에서는 뭐라고요? 검객들이 많다. 숨은 고수들이 저쪽 지리산에서도 있다가 강원도에서도 막 올라오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말타다가 막 올라오고 해산물 먹다가 올라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칼을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칼을 가냐? 먼저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배우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캐스팅 디렉터들이 선별을 하잖아요. 또는 기획사에서 선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 배우를 할 건데 특별히 할 거 없지 않냐? 아니거든요. 되게 할 거 많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전에 또는 한 달 계획이라든가 두 달 계획 또는 오디션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거기에 맞게끔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몇 년을 준비를 해서 몇 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배우로 어떤 배우로 성장해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목표를 한 다음에 연 단위의 계획 또는 월 단위의 계획 주 단위의 계획을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 있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배우. 사실 지금 이제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 많잖아요. 인지도가 없어도 실력 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누가 될지 이번에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김성보 씨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오랜 무명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하고 힐링캠프인가 어디서 나오지 않았나 나왔는데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결혼도 하고 막 이래서 힘드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디 그 프로필을 눈 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 발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범죄와의 전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 어느 기회에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칼을 갈아오면 분명히 기회는 오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그런 말 있죠. 운이라는 거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맞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맞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질투심의 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도 철저하게 칼을 갈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칼이 없으면요. 기회는 무산돼요.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적인 생활로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칼을 갈아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라는 게 굉장히 모든 학문의 어떤 집결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아셔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야 되고 왜? 설경구 같은 배우는 이렇게 막 일지 같은 걸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영화에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좋은 캐릭터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야 되고 내가 써먹을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의 그런 부분까지 심리학서부터 관찰까지 또는 인문학 그리고 역학 이런 것도 시간 있으면 배우면 되게 좋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노력 어떻게 하면 칼을 갈 것이냐 어떻게 칼을 갈 것이냐 자신은 이제 실력을 키워야겠죠.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배우일지라든가 또는 관찰 관찰일지를 해오면 좋다는 거. 하정호 같은 배우는 뭐 풀어가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독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충분히 장을 담그기 전 장을 여러 군데 장독대를 마련한 다음에 이 정도 묵혀있으면 되겠다 했을 때 하나씩 끄집어낸다. 근데 내가 보여줄게 다 들통이 났을 경우 다시 장을 담근다. 멋진 말이죠.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왜? 들통 나잖아요. 들통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쓰게 되죠. 식상하게 되거든요. 나만의 여러 가지 장독대 나만의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들려는 거. 그러기 위한 훈련들이 배우일지라든가 또는 관찰일지 같은 거죠. 대부분의 많은 배우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묵혀있는 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 당연히 연극이라든가 영화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오디션 하나를 보게 되면 마치 단막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극도 마찬가지죠. 2개월, 3개월 또는 5개월짜리 연극을 하나 하게 되면 어떤 밀도라든가 표현력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또는 캐릭터에 대한 거라든가 다양한 다양한 실력을 채득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또는 연기훈련 술 먹는 게 연기훈련이 아니거든요. 배우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술 먹고 얘기해요. 물론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내가 나만의 비법이라든가 나만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시라는 것. 또는 어떤 오디션장에 갔을 때 자유연기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있는 게 좋거든요. 이 배역에는 이런 자유연기 또는 이 배역에는 이런 오디션에는 이런 자유연기 또는 사극 같은 경우 사극 자유연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연장을 만들려는 거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시겠죠?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선수들도 보면 밀도 있게 하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충분히 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세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훈련을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더 냉정한 말씀을 해드릴까요? 캐스팅 디렉터들이 어떤 사람을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살리잖아요. 그럼 인물 조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배우 쓰지 말라고. 저 배우 오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끝이에요. 얼마나 냉정하고 매소한 곳이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자신만의 무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개. 아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 평정심.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배우 지망생들이. 하정우도 한 80번 떨어졌다고 했나? 보통은 60번에서 100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오디션장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오디션 하나를 보게 되면 단막극을 하는 것처럼 실력이 항상 된다고 했잖아요. 왜? 거기서는 연기적인 것도 그렇지만 카메라 딱 앞에서 거의 떨어요. 거의 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꾸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고 유연한 태도 그런 부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떨어졌는데 자꾸 떨어져다 지다 보면 나는 하면 안 되나? 나는 그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되죠.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칼을 갈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중요해요. 배우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조울증은 있거든요. 저요? 저도 살짝 있습니다. 티는 안 나죠. 왜 그러냐면 감성을 계속 감성을 키워야 되고 분석을 하고 계속 이모셔널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되거나 잘못 활용되게 되면 부정적인 마인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최면을 걸든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을 갖든 늘 웃든 긍정적 마인드로 유지를 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칼을 갈면 반드시 그 안에는 된다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연단위 또는 내 배우로서의 계획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노력 배우일지라든가 관찰일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잘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또 하나 권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영화나 드라마 또는 이런 것들을 녹화해서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계속 돌려보세요. 계속 이 부분이 왜 내가 감동을 받았지? 이 부분에 대한 이 사람의 호흡이 왜 나의 울림을 주었지? 또는 왜 이 사람이 지금 재밌는 거지? 그것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돌려보십시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극,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경험을 키워라. 오디션을 악착같이 보러 노력을 해라. 그리고 냉정하다. 제대로 기회가 딱 왔는데 살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인상을 남겨라. 그 다음에 유연한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가 돼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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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